자,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두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벌이면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겠지만 그러니까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3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혔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한 3주 연속 저희가 해드린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 지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성한테서 사실 여성요권자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2030 여성 지지층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다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정권교체 지지율이 정권 연장 지지율보다 높다는 거 항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항상 높진 않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표는 다 끌어온 것 같아요. 다 끌어왔는데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정권교체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짝퉁으로라도 약간 정권교체 지지율을 좀 끌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는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 정부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탄압을 받았다. 민주당 여당 대표가요. 다른 정치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탄압 우는 이런 표현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선을 그어서 정권교체 지지율을 좀 끌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친문의 반발이 워낙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도 관련된 여론조사 저희 제작진에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추후에라도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송영길 대표도 나서서 차별화에 방점을 찍은 얘기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거라든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 또 중도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인 차별화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차기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하고 개선시키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내재된 차별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현 정부의 어떤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을 사실상 개선시키는 정책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권교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를 못 듣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지금 우리 역대 선거를 쫙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60일 전에 그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40%를 넘는 지지를 보였던 후보는 딱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도 40%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40%가 넘어간다는 것은 유력의 영역이에요. 거의 당선에 아주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권교체의 요구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야당 후보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당 후보에 대한 확신의 부재, 부족. 뭐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바꿔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현상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전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TV토론의 어떤 상황에 가서 정책의 어떤 비전 그리고 그런 실천력 이것과 이제 맞닿아진다면 40%를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지지율 조사한 것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보면 조사 일시 그리고 조사 기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정반대로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32.8, 윤석열 후보 38.8. 다릅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여론조사가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보고 이 여론조사, 한국 리서치 같으면 지난주에 어땠는지 지지난주에 어땠는지 이걸 봐야 되지. 같은 기간에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저희가 항상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론조사 결과에 1위, 1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추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층이 또 어떤 분들이 이 전화를 많이 받아주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질문과 응답층과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 문항하고 모든 게 이제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항상 참조를 할 뿐이지 1위, 1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일 남으면 이게 좀 고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 전후로는 이 부분이 한번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쉽게 안 바뀔 거다. 설 이후에는, 설 이후에는 안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들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서부터는 저희도 아주 유념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걸 참조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누구를 지지하는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47.3이고요. 윤석열 후보 35.1.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0이고요. 안철수 후보 3.8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해석하시는지요? 이것만 보면 이제 지지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0이 높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지지도보다는 상당히 낮게 높은 점이 있고요. 저는 이 당선 가능성은 예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에 지지도가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 돌파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3명 때문에 저는 그렇다 봐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은 안철수, 그다음에 나머지는 심상정이에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중도로 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딱 애매한 지지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5에서 40 왔다 갔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한 55, 60이면 쉽죠. 그런데 딱 차별화를 하기에도 좀 지지율이 애매하고 그러고 계승을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이게 첫째 딜레마,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서 큰 방파제를 딱 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유연성 전략으로 중도로 진격하려도 안철수 후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좌쪽으로 수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옛날처럼 6, 7% 이렇게 놓으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 3%밖에 안 되니 이쪽도 안 되고. 따라서 당분간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설 전, 설 이후에는 거의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있으니까. 설 전에 최대 승부처 TV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당이 합의했습니다. 보시죠.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거의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약점을 집중해서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너무 늦게 지금 TV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TV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기준,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장면 속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정책이 뭔지 향후 5년 동안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전략이지 상대의 어떤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 그렇게 좋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주에 있을 뉴스에 라이브에서는 정책과 공략이 어땠는지 비교하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대 양당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이두하 단장님. 사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는 방송사에서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선관위에서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제안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것은 그냥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하는 토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닌 거예요. 5%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후보는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의무 규정으로 이 양당사자를 기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당사자가 방송사 주체나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협상 실무자를 정해서 그 협상 실무자들끼리 합의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더 늘려드리겠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토론회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서로의 합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안철수 후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차가 지금 있긴 하지만 거의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듣고 싶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목적이 검증하고 알걸리죠. 그러면 이게 국민의 15%가 넘는 국민이 안철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를 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마 둘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가 끼면 1대2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께 제가 제안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빼고 둘이 하는 게 공정입니까? 그게 정의고 상식입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통 크게 안철수 후보도 끼워서 우리 설명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요구를 하셔서 놀랐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인사는 아니신데요, 그렇죠? 그게 공정하다는 거죠? 마지막 순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설 연휴 전에 토론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